그동안은 만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너 손이 좀 많이 간다 뭐?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만난 적 없었을 때도 그런 생각은 좀 한 것 같아 아이고 미안하네요 손 많이 가서 아니 미안할 것까지야 근데 나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뭐가 또 손 많이 가는 거? 너 취향이 좀 이상하다 좋잖아 손 많이 가서 내 손때 먹고 내 냄새 배는 거 그래야 진짜 내 것 같잖아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